45일 이래서 본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C 이슈입니다. 그리고 누구죠? MC 받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에.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MC분들, 아나운서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아 그렇죠. 요즘에 MC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죠? 요즘에 우리 선배님들 보면 특기를 살리셔서 보험 쪽에 말을 잘하시니까. 아 그래 말 잘하니까. 보험 쪽이나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MC 박호는 제가 알기로는 참 간간의 행사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죠.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마트에서. 식자재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집 근처 식자재 마트에서. 아 그러면 이제 마트 가가지고 막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했어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봐요? 제가 해봐요. 아 제가 오늘 고사리 3,000원 고사리 1,500원 백그림 성공합니다. 오늘 세일이에요 세일.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딸기 원래 세 팩에 만 원인데 오늘 세 팩에 5,000원. 5,000원 반짝 반짝.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발성도 좋고 목소리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도 딸기가 필요 없고 지금 집에 딸기가 있는데 딸기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아 그렇습니다. 또 어떤 거였어요? 어 또 제가 야채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야채가 다 떨어지면 그 야채를 다시 가져오고 계속 채워넣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또 우리 한마음 식자재 마트가 한품마음 식자재 마트. 야 한마음 식자재 마트예요. 예정 예정 예정. 오케이. 약간 그런 한마음인데 마음들이 다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걸 좀 묶어주면 살짝 너무 강제로 묶는 게 아니라 세멋이 좀 묶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팅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커피를 믹스커피를 한 10잔 따라요. 아침부터 새벽 5시에. 아침에 다 하고 아침에 커피 한 잔 하고 얼마나 시작이 좋아. 한 달 반 근무하신 분의 노하우. 하지만 10년 근무하신 분 그 이상으로 노하우가 있다. 꿀팁. 오케이 갑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가시면 다 알아요. 채소 고르는 법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저는 아예 몰랐는데 거기에서 맨날 채소들을 만나보고 뭐 근대, 아옥, 시금치, 섬초, 포항초, 부추, 배추, 알배기 막 이런 친구들을 계속 맨날 만지고. 야 지금 말한 것 중에 나 절반밖에 모르겠어. 그쵸. 어. 근데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럼 비타민 모르시죠. 비타민 알죠. 비타민C 그런 거 아니라. 비타민은 노란 오줌. 비타민. 하하하하. 과일은 일단은 한 가지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 귤 있죠. 귤. 귤. 귤을 대부분 낱개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박스로 가져가시는데 박스가 저희가 한 박스씩 이렇게 운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파레트에서 엄청나게 단을 쌓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귤들 밑에 있는 친구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자들은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 그런 거네. 그러니까 매대에 귤 보면서 어 괜찮네. 한 박스 주세요. 이런 거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자가 사고 싶으시면 상자 까서 확인하시면 돼요. 까서 안 좋은 게 분명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하나 빼고 하나 좋은 걸 넣어서 채워서 사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매대에 있는 귤 보고 저 박스 살 건데 박스 안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45일 일해서 번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막 많지는 않죠? 하루에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5시부터 5시 하루 12시간인데 거기서 점심시간 빼고 쉬는 시간도 1시간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시간은 이제 쉬는 시간 수당이 또 따로 나와요. 그리고 휴무 때도 휴무 주유 수당 뭐 그런 거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생해서 배추라든지 가다가 풋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주머니에 좀 넣어주고. 진짜 그런 거 좀 있나요? MC 이슈가 질문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또 놓고 갈 뻔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설날이었어요. 저희가 설날 때 받은 게. 아 고생했다고 풋고추를 호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왼쪽에 쌈장 넣어주고. 너무 너무 좀 딥하게 들어가는데 여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마트라 그렇게 너무 그러진 않아요. 배 샴푸 세트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45일이라는 시간에 그냥 쉴 수도 있는 거고 좀 집에서 그냥 뭐 자기계발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랬던 거 잘했다? 좀 아쉽다? 제가 그래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는 않으려고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슈 선배한테 배웠습니다. 시간을 후회하지 않게 써라. 그리고 많은 좋은 말들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들에 동감하는 편이어서 잘했어요. 후회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정말 이 야채를 만난 야채 친구들을 만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우연이었지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저기 화면 보시면서 함께했던 시금치에게 한마디. 시금치야 우리 설날 때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여러 우리 가정 속에 입속으로 들어가 전 영양소가 되었는데 난 너를 팔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식자재 마트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이크를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마이크를 잡을 시기가 왔잖아요. 정말 가치 있게 목소리를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MC 박호 파이팅! 시작!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lim질질질질 맛은 Saltabona refund 가 geometry 셔 음식 처리 꺼 한국 orry Weg enh canvi atenção sch voyez 체적 지금 감사합니다.